네, 제가 한국경제TV에서는 삼성전자 전문가가 이렇게 돼 있는 시기는 되겠는데요. 역시 지금은 삼성전자를 하겠습니다. 140만 원대에 제가 30%에서 50% 이익 실현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난 주말과 그리고 이번 주 초부터 해서 다시 한번 일부 매수가 가능한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표를 한번 먼저 보시게 되면요. 이 애플하고 비교를 해보셔도 5월 2일 삼성전자의 고점으로 비교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고요. 어제 애플이 반등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도 좀 반등을 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좀 많이 하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5월달 들어서만 저점을 비교한다면 141만 8천원에서 116만 5천원까지 상당히 많이 17.8%가 하락을 한 부분이 볼 수가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도를 한 부분입니다. 다들 기사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갤럭시 S3 사전 예약분이 거의 천만 대에 육박을 하죠. 굉장히 많다. 결과적으로 2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부분인데요. 1분기에 6조 조금 못 미쳤죠. 7조가 달성이 무난히 될 것 같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3분기에는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부분도 나오는데요. 3분기 역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탑재한 신제품 최근 들어서 그래핀을 이용한 트랜지스터도 개발했다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한 이런 신제품들이 계속 나와서 결과적으로 애플을 확실하게 따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호남 석유에 대해서 낙폭 과대주로 한번 관심을 뒀다면 이번 주부터는 이런 종목으로 관심을 두겠는데 일단 오늘 올라가는 이런 가기 때 쫓아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120만 원 이하 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가 한번 급락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시장에서는 쌍바닥을 보러 가는 것들이 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6월 말까지 계속해서 발목 잡을 악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120만 원이 무너진다면 분한해서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한 150만 원 정도 이것도 한번 좀 얌전하게 잡은 부분이 되겠고요. 100만 원이 무너진다면 이건 시장 전체가 흔들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빠져나와서 현금을 가지고 보시는 이런 전략으로 가시는 것이 무난한 전략일 것 같습니다.